필리핀의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바탄 원전 타당성 조사, MOU 체결과 관련해서 필리핀과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,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필리핀의 중점 인프라 사업에 대외 협력 기금을 지원하고 핵심 광물 탐사와 기술 개발, 공급망 중단 시 상호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, 기관 간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.